여러분 이순신 좋아하세요? 뭐 다 좋아하냐? 이순신이 약간 불안하죠 이제 아니 이순신이 진짜 좋아거든요 원래 사람을 죽이려면 그렇게 암꺼번에 물을 빠트려 죽여야지 어디가 괜히 조조순처럼 한두 명만 죽였다거나 그건 어디가서 사례 마술도 못 듣고 이순신은 정말 존경하는 뮤지션입니다 내 마음이 ㅅㅂ 존나 자랑스러워겠습니다 저는 이순신 때문에 정말 잘 안 쓰지 자는 더 좋은데 내 마음이 ㅅㅂ 존경하는 뮤지션을 해놨 내 마음이 ㅅㅂ 존경하는 뮤지션을 해놨 내 마음이 ㅅㅂ 존경하는 뮤지션을 해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